게릴라 콘서트 게릴라 콘서트처럼 우리가 보스한데로 진짜 락밴드처럼 전단지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친구들이 꽤 많아 혼미도 있지 뭐 현화도 있지 뭐 청아 한국女歌手 리셜리 처음에 체크인 중 단독을 함께하고 일주일을 함께하고 일주일을 함께하고 지금 그런 공연을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돌면서 그래 게릴라 콘서트처럼 우리가 보스한데로 진짜 락배드처럼 전단지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근데 난 너무 재밌을 거 같아 그 공연 그 유령단을 하면 맞아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 말고도 할 친구들이 꽤 많아 선미도 있지 뭐 현화도 있지 뭐 청아 그치 没想到金완轩 엔正화 리셜리 寶兒 华莎 真的确定 要出演TVN 新綜藝唱跳歌手流浪團 장유玩什麼好呢 所有check-in 靜泰浩PD 和江一美PD指導 原本只是李笑麗的想法 沒想到真的要實現了 每個舞台 都會以特別主題 成員們參加 將會如何呈現舞台 備受期待 더욱 Whitney 주의실 구경 구경 엔正 도망가는 우리